오빠 이거, 뭐지? 눈 닫으면 안 무서워? 어떡해 완전 베린인가봐 어 나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베린한테 쫄아야돼? 아 왜 질거 같냐 빨리 장전해 다시 나가지고 아 우리 안된다 진짜 총 보호재가 혹시 아우 멋있다 아우 멋있다 총이 안 먹어졌어 아우 사이가 안 들어졌어 나를 보고 오셨으면 맞았을 것 같아 아우 싫어요 왔다가 죽었다 아 이런거 너무 재밌어 아 나 배율다시아 안 먹었네 아우 점프로 뒤엄맞는 것 같아 아우! 점프로 뒤엄맞는 것 같아 개쩐다 와 이거 완전 매드무비 아이가 와 지졌다 나 어차피 애딤이라 나 이거 차 쏴도 돼? 감사합니다 오세요 준비하시고 오세요 아우 아아 나 문 아아 나 문 문 문 문 문 문 아 나 문 짜게 맞았어 나 밑에 삼각바 있다 재밌다 누나 오늘 아 나 이거 문 짜게 맞았어 practise 만일 때 500개 뭐냐 아 뭐지? 뭐야 이따 DUM и 000 SO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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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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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아.. 뭐야아! 둘투어악! 살려.. 뭐야? 말을 answer 이제 어떡할 건데 흥 슬osaurs 즐거운 인성들 야 아따 너 팔면 잘 했다 야 대도 까겠다 하나 둘 셋 넷 너무 웃겨 아 서러워 야 이거 서러 뭐하는 짓이냐 이게 아 진짜 와 진짜 웃긴다 너 수류탄 잘 했잖아 아 너도 진짜 백발백중이네 대박이다 음 화염병 있지 이러면 안 맞았네 놀래켜 줄까 귀요미 이런 것도 있단다 다음부터 보고 배워 너 아직 안갔냐 너 아직 안갔냐 여러분 옆에 사람이 탔다 이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도 가지 마시고 1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적당한 해우소 앞에 총 있는지를 볼 겁니다 적당한 해우소 앞에 이렇게 테임비 같은 데 보면 권총 같은 게 갖고 놓여 있을 때가 있을 때 꽝 다가서 타서 장전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짜리에서 이렇게 쏘시면은 맞거든요 뭔 말인지 알지 2번짜리에서도 빵 이렇게 쏘면서 일어나면 맞는단 말이지 안 돼 안돼 안돼 아저씨 저 꼴을 안좋아 안좋아 정말 다 썼어 발소리 뭐야 발소리 배진이다 백개 이겟에 백개 ㅋㅋ 이겟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